그럼 자동스럽게 2번입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모닝콜 알람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녹음하시라고 모닝콜 알람 어떤 버전으로 하고 싶으세요 정겹게 정겨운 버전 예 추천받을게요 아 모닝콜이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무섭게 저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은거 있는데 뭐죠 사투리 버전 키구는 원래 런던 사람이니까요 대구 사투리로 무슨소리야 런던 대구 사투리 왜냐면 키구는 사투리면서 짜증 섞여 일어나라 이런걸로 하면 좀 나쁜 남자 스타일로 정말 안 일어나는 여자친구에게 감정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녹음하세요 저희는 다 조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녹음 시작 안아 일어나라 일가자 일어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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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가자 돈 벌러 가라 빨리 시작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꿈 구워 구워 아 밥 구워 처먹어 빨리 일어나라 쑤씨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안돼요 마 한번만 해주세요 마 마가 뭐요 마 일라라 마 아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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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서 피자 아 아 에 воспail лишь 마 i fl 아니고 아 아 예 가